지수야 재이가 봐봐 이 하얀색이 이뻐 아니면 여기 있는 이 금색이 이뻐 금색이 예쁜 것 같아 하얀색! 하얀색! 금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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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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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수에서 별을 샀는데 한 번 만들어 볼게요 자 별을 한 번 만들어 볼게요 사다보니까 다 별이에요. 여기도 별, 저기도 별. 저기 한 번 보여주세요. 너무 예쁘죠? 이케아에서 사서 다는 거다. 네, 너무 예쁘죠? 그러면 잠깐만, 불 끄고 한 번 보여줄까? 네, 불 끄고 보여주세요. 불 끄고 한 번 보여줄게요. 예쁘다. 반짝반짝 벌입니다. 와, 우리 벌써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는 것 같아요, 제이 형. 우리가 제일 먼저 한 것 같아. 이제 바로 캐롤을 깔아주세요. 자, 이제 별을 조립하겠습니다. 별을 조립해 볼게요. 자, 이거랑 이게 있어요. 이건 언제? 그거는 트리를 하고나서 해야 되고요. 얘는, 한번 열어볼게요. 우와, 진짜 크다. 큰 종이별이야. 여기다 원래는 그거 넣어야 되는 거죠? 전구. 안에다 전구를 넣어야 되는데. 응. 근데 이거, 이거 비행기야. 아니, 별이야. 비행기예요. 이렇게 보면 비행기예요. 아, 별이래니까. 비행기예요. 별이야. 비행기예요. 아니, 별이래니까. 비행기예요. 지수야, 그거 비행기야, 별이야? 별. 그치? 비행기야. 전구를 안 날 거라서 여기와 여기 사이를 이렇게. 하차도. 찍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일단. 큰. 와우. 왜 이렇게. 와우. 오우 별을 다 만들었어요 이제 어떻게 할거에요? 이 별 가지고 어떻게 할거에요? 어디다가 달거에요? 어디다가 달거에요? 우리 방 지수방? 네 왜요? 아빠 방에 달면 안돼 지수야? 왜요? 제가 별을 만들었어요 지수야 지수야 지수가 별 만들었어? 네 지수가 별 만들었어요? 네 오늘은 별을 한 명 만들었습니다 예쁜 별 이제 자야지 지수야 그치? 굿나잇 조심히 가고 이색